안녕하세요. 오로치 채널의 유희양 나노이벤트 영상입니다. 여러분이 기다리셨듯 이번에는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나노이벤트입니다. 이번에도 대원미디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나노이벤트로 이번에도 시청을 통해서 다섯 분께 한 개씩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 한 박스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응모는 바로 에이스 몬스터 베스트 컷 콘테스트입니다. 자신이 가진 에이스 몬스터를 찍은 사진을 이메일 xeztnan.naver.co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. 평범하게 찍은 사진도 괜찮고 살짝 유머있게 찍은 사진도 괜찮고 셀카로 함께 찍은 사진도 괜찮습니다. 에이스 몬스터 사진을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서 코드 오브 더 듀얼리스트를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집기간은 2017년 7월 21일 금요일부터 2017년 7월 31일 월요일까지 발표는 2017년 8월 1일에 유튜브 및 네이버 블로그 xeztnan.blog.me에서 발표합니다. 이번에는 이메일로 사진과 함께 접수를 받으니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 드디어 이벤트 방법이 조금 바뀌게 되었네요. 이번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드디어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